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장르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제 나도 평소에 나오는 그런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습니까? 직업병이라기보다는 되게 겁이, 원래도 겁이 많았는데 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지하주차장이 너무 겁이 나서. 맞아요. 그래서 되게 많이 뛰어다녀요. 뭔지 알아요, 뭔지. 네, 뭔지 알아요. 지하주차장도 사실은 빨리빨리 뛰어가지고 차 타자마자 문 딱 잠그면은 아유, 그런데 뒤에서 나 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오늘 하나 초초가 됐어. 무서워, 무서워. 혼자서 북두는 운전 못 하겠더라고요. 왜요? 북두 운전하다가 문 미래를 못 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일어날까 봐. 나 혼자 짜릿하고 가고 있는데. 저 앞에 누구 서 있으면 어떡하지, 약간. 그러니까 우리가 겁이 많아야죠. 겁이 너무 많거든요. 저 진짜 예전에 혼자 살잖아요. 공포 영화 보고 잠 오는데도 안 된 적 있어요, 무서워서. 저도 공포 영화를.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, 등 이렇게. 센서 등 혼자 켜지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면 난리나. 그건 잠 못 자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적 많아요. 나 저기 가족들 얘기하잖아요. 가족들이 어디 혹시 나를 두고. 맞아, 맞아. 어디 가잖아요, 그러면 저는 제 조그만 방에서 안 나와요. 저는 일단 누굴 불러요. 누굴요? 혼자서는 죽어도 못 자요. 아, 그러시구나. 저는 방문을 다 닫아놔요, 나머지 방문. 그런데 저는 그게 더 무서운데. 왜요? 방문이 열리면 어떡해요. 나 그럼 그때부터는 무서운 장문자일 것 같은데. 저희 집에는 저랑 남찬이 씨 등신대회가 있거든요. 아니, 더 무서워. 그런데 그거를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아니, 좀 드라마 작가님들 사이에서 장르물과 멜론, 둘 다 어렵지만 굳이 따지자면. 혹시 김은희 작가님은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? 근데 다들 작가들 만나고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. 지금 쓰는, 지금 이 작품이 제일 어렵다. 사실 그렇긴 해요. 사실 멜로우 같은 경우는 워낙 그전에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잖아요. 근데 그거에 자기 복제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고. 사실 그렇긴 하네요. 김은희 작가님도 멜로우가 있었나요? 제가 사실 멜로우로 입봉을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데뷔를 멜로우로 하셨어요? 영화로 입봉을 했었는데 제가 영화가 2006년도였나? 잘 기억하는데 그의 여름이라고 이병헌 씨를 주연하셨어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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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제가. 부끄럽죠. 그게 많이는 뭐. 그러니까 그게 제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제가 결국에는 그런 게 사랑을 안 믿는 것 같아요. 안 믿으신다고요?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. 갑자기. 아니 믿으세요? 아니 그래도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영원한 사랑이라는.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신데렐라 백설공주 약간 그래서 왕자 공주가 만났는데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에 대한. 그러니까. 우리가 이제 결혼한 것까지만으로 이해하기는 끝이 나지. 그렇죠. 그 이후에 왕자님이랑 결혼해서 그분들이 잘 살았는지 안았는지 모르지. 그렇죠. 얼마나 지지고 붓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. 미녀와 야수도 그렇고 뭐. 그렇죠 그렇죠. 미녀와 야수도 막.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마음에 안 들었어 막 그랬을지. 사실 이거는 한 번도. 사실. 네.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. 그러니까 제가. 그러니까 미녀와 소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.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. 그건 좀 되게 무섭고. 처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이야.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로맨스 그 환타지가 없는 것 같아요. 영원한 사랑을 또. 이게 존재할까에 대한 것도 좀 의심이 들고.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. 이런 거에 대한. 막 못 보면 미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. 어? 그러니까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?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. 뭐 한. 뭐 몇 년 가겠어요? 그게. 아니.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사람은. 지금도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. 미치진 않잖아요. 그 사람 없다고요. 아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. 나를 얼마큼 사랑해? 이렇게 묻는다면. 누가요? 나를 얼마큼 사랑했냐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. 아 사랑하는 사람이. 물어본다. 그딴 거 왜 물어봐. 아 현실적이다. 어 딱 질색이야. 짜증나 진짜.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진짜. 너무 싫어. 이혼해. 뭐 그렇게 까지나요?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의 그런 닭산스러운 어떤 분위기 딱 질색이죠. 딱 질색이다. 김은희 작가님하고 제가 성향이 되게 비슷한.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작물하고. 제가 그래서 작물을 좋아해요. 저 그래서 로맨스를 잘 안 봐요. 근데 또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해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누가 누가 사근대. 야 작가님. 아 나랑 너무 민트하시다. 그러니까. 찾았다 찾았어. 찾았네.